하사의 프로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하사의 프로필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 특이사항은 저는 청각이랑 후각이 예민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 시끄러울 때도 핸드폰 진동 소리 잘 듣고 그리고 멀리 있는 냄새도 잘 맡아요. 이건 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러면 지금 눈 감고 한 명 다가갈 테니까 냄새 맡고 누군지 알아요? 대박 대박 근데 멤버들이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. 있어요 여기? 냄새 나무 냄새 나나는데요? 어디 있나요? 이거 수진은 생각해? 맞아요? 대박이죠? 자 보셨죠? 저는 후각이랑 좀 예민해요. 아 그리고 저는 또 반전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세 보이지만 사실 애교가 조금 있나봐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이 아니에요. 사전에 정말 애교쟁이에요. 제 특기는 저는 고등학교도 안양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을 전공했고요. 대학교도 국민대학교 한국무용을 전공했어요. 그리고 반전으로 또 서양 문화인 랩을 했어요. 저희의 유일한 래퍼입니다. 프리스타일 랩 보여주세요. 프리스타일 래스탄 요 뻔하니 뻔한 래퍼들은 엄청난 해 허세로 가득 찬 너 같은 애들 참 난감해 난 다 페이 더 빡세게 널 밟고 내 자체로 값어치를 올려 난 매력을 풀옵션 자 그러면은 하서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. MC 하서인데 래퍼로서의 카리스마도 있고 애교가 많으니까 랩을 좀 애교 있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까요? 뻔하디 뻔한 래퍼들이 넘쳐나네 허세로 가득 찬 너 같은 애들 참 난감해 난 다 페이 더 빡세게 널 밟고 내 자체로 카바츠를 올려 내 매력을 풀옵션 지금까지 하서였습니다.